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권을 두고 면세 기업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중국 기업의 입성을 막았지만, 또다시 쩐의 전쟁이 재현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국내 1위 면세기업 롯데면세점이 이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면세업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신라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면세점이 인천공항 사수에 성공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후보에 오른 이들은 관세청 심사를 거쳐 5개 구역을 나눠갖게 되며, 오는 7월부터 최장 10년간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계 1위의 중국 국영 면세기업 CDFG와 국내 1위 면세기업인 롯데면세점은 1차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천공항은 이번 입찰에서 고정임대료가 아닌 여객당 임대료를 처음으로 제안받았는데, 최고가를 써낸 건 신라였습니다. 신라면세점은 가장 인기가 높은 화장품과 향수, 주류 및 담배 판매 구역에서 여객 1인당 9천 원 안팎의 임대료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CDFG나 롯데보다 많게는 30% 이상 높은 금액입니다. 최고가를 기준으로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2개 구역의 사업권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4천억 원 안팎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때문에 쩐의 전쟁이 재현됐다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공항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면세업계의 실적 정상화에도 기대가 커지는 상황. 보수적인 접근으로 인천공항에서 빠지게 된 국내 1위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과 온라인 사업 강화로 매출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공항의 상징성이 커 업계 판도 변화를 예측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